벼랑 뭐 이렇게 급히 직각으로 잘렸으니까 뱅 잘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뗏목을 저어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월 사람들은 이렇게 뗏목을 저어 700리나 되는 서울까지 목재를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옥 짓는 사람들은 이 강원도를 늘 출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 발견을 하고. 물살 센 데를 가다 보면 새끼줄이 터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한 그런 뗏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를 많이 줬었나 봐요. 그래서 뗏목들은 떼돈을 벌었다. 넉넉해졌구만. 그래서 한 번 운행해서 한 달포씩 걸려서 갔다가 운반을 하고 오면 그 보수가 그래도 두둑했기 때문에 몇 달은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잠 다 여기서 오시나? 그렇습니다. 강물이 풀리는 봄이면 동강은 떼돈을 벌려고 몰려든 떼꾼들의 노젓는 소리로 시끌벅적 했다고 합니다. 1957년 태백산 열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강은 이 지역에 풍부한 목재와 자원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시절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한 이 숲은 단지 집을 짓는 목재로 쓰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월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중요한 양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극심하게 굶주린 시절을 표현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달랬던 음식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겪은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다면 아마도 그 옛날 초군모피로 연명했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초군모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어떻게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초군모피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서로의 연관이 있을까요? 앞산 뒷산에 빨랫줄을 메고 산다고 할 만큼 험한 산세를 가진 영원군 예밀인 강물이 풀리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 마을의 약첩군들이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합니다. 배고프던 어린 시절 산에 오르면 그래도 허기를 달랠 것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동물마저 한창 물이 오른 소나무가지 껍질을 벗겨내면 달짝지근한 단물이 데어나오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이만한 간식거리가 없었죠. 껍질을 살짝 뺏겨서 속에 있는 아주 얇은 막이 송구거든요. 그래서 풍떼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다들 한두 번 먹어본 점치가 아닙니다. 봄 되면 학교 갔다 오다가 심심하고 배도 고프고 이러면 찻길로 안 오고 큰길로 안 오고 산길 따라서 오다가 소나무 꺾어가지고 이거 까가지고 송구도 해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춘금기 때마다 우리 민족을 배고픔에서 구해주었던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조선시대 여러 문원에는 소나무를 구황식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되요.